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북한산 소계천 코스를 소개합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후 시내버스 120번, 153번 탑승. 도선사 입구에서 하차한 뒤 우위분서로 이동합니다. 북한산 소계천 코스는 총 5.1km. 3시간 10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첫 번째 구간, 소계천 공원 지킴터에서 대동문 구간으로 총 2.5km.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대곡길을 따라 사람만한 진귀한 바위들을 보며 이동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흙길과 완만한 돌길이지만 대곡 주변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 대동문, 북한산 대피소에서 용안문 구간으로 총 1.5km. 40분 소요됩니다. 북한산성의 성광을 지나 능선을 따라 흙냄새를 맡으며 편안한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의 경관과 선조들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각종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 용안문에서 도선사 구간으로 총 1.1km. 1시간 소요됩니다. 용안문 하단 가파른 돌계단이 이어지며 경사가 있는 구간과 완만한 구간이 혼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상궁 사리탑 부근 크고 미끄러운 바위 지대에는 와이어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새소리, 계곡 물소리 등으로 탐방객을 매료시키는 등산 코스 북한산성 성문을 조망할 수 있는 북한산 소기청 코스로 함께 떠나보세요.